미군 장병들은 스틱 타입으로 한국 장병들은 콤팩트 타입으로 서로 다른 각자의 방식으로 위장을 시작합니다. 레이저를 이용해 총에 맞았을 경우 삐 소리와 함께 사망을 판단할 수 있는 마일즈 장비까지 착용 완료! 한미연합 공중강습 작전을 위해 헬기로 이동합니다. 레이저를 이용해 총에 맞았을 경우 삐 소리와 함께 사망을 판단할 수 있는 레이저를 이용해 총에 맞았을 경우 삐 소리와 함께 사망을 판단할 수 있는 레이저를 이용해 총에 맞았을 경우 삐 소리와 함께 사망을 판단할 수 있는